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저희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올리는 키네마스터 강좌라던가 파워디렉터 강좌, 혹은 ICT 강좌라던가 음악 재생 목록 등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쭉 보고서 그것을 골라볼 수 있는 빵포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주로 가장 많이 관심이 많은 부분은 키네마스터 강좌인데, 키네마스터 강좌 이것을 조금씩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키네마스터 강좌 이렇게 목록에 보이죠? 키네마스터 강좌 목록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랬는데, 여기 끝나고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또 모바일 파워디렉터 강좌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Adobe Premiere 강좌라던가, 그리고 쭉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혹은 ICT 강좌도 여기 있고요. ICT 관련 강좌 거기다 모아놨어요. 유튜브 관련 강좌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와이 여행 목록이라든가, 그리고 크로마키에 대한 그런 각종 강좌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이런 강좌를 한꺼번에 쭉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우선 키네마스터 강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알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신규 방문자용이 있고 재방문자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규 방문자나 재방문자용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화면으로 제가 꾸미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키네마스터 강좌를 보면 여기에 강좌가 지금 3개밖에 안 올라와 있죠? 이것을 제가 올린 것이 약 200개 이상이 넘거든요. 키네마스터 강좌를. 그리고 이걸 더 많이 보려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를 터치하면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가면 그렇게 하면 또 밑에 보면 100개 이상 더보기가 또 나와요. 이걸 터치하면 또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기 저 키네마스터 강좌 저희 키네마스터 강좌 목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동영상을 여기에 271개의 키네마스터 강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설정하는 게 힘들다면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저 채널로 왔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키네마스터 강좌로 써놓은 이거 있죠? 제일 위에 제목 있죠? 제목 이것을 터치하면 키네마스터 강좌 목록으로 갑니다. 제가 채널 재생목록 키네마스터 강좌라고 쓰는 이것의 재생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키네마스터 재생목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가 잘 안되네요. 확대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270 270 271개인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에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목록이 쭉 나열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가 제목을 보시고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계속 270 몇 개 쭉 내려야됩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여기서 구독도 하실 수 있고요. 구독해놓고 혹은 북마크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 관련 강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링크를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제 채널 링크와 키네마스터 강좌 링크 다음에 다른 필요한 파워디렉터 모바일 파워디렉터 강좌에 관련된 것도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키네마스터 저희 키네마스터 강좌와 파워디렉터 강좌 그리고 아도베 프리미어 강좌 ICT 강좌 카톡 강좌 해외 이행 목록이라던가 크로마키 목록이라던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고 자주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